만약에 그 예전에,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선수분이랑 쳤을 때 우리 아마추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에서 10대 2 막 이런 경기 행보했었잖아요. 10대 2? 대신 초고 먼저 드리고. 와, 고민 1도 안 하시는데요. 저 2점 치면 끝인데. 어떻게 보세요? 선수님 이거는 가능성이. 네, 무조건 이긴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오케이? 뱅크샷 하나만. 뱅크샷, 뱅크샷 하나만. 아, 이제 무조건 디펜스 하시겠죠? 그렇죠. 무조건 디펜스 하시겠죠? 자, 1점. 10대 2입니다. 저는 26점. 근데 사실은 우리 쿠드로 형님 같은 경우는 핸디가 별로 의미 없는 것 같아요. 핸디 측정 불가. 2점이죠? 이제 2점이죠? 네, 제가 했어요. 그치, 그치야. 요즘에는 이제 그 PBA 선수 말고 우리 세계 선수권대 50점. 그쪽엔 또 50점이신 거잖아요. 그 선수들이랑 치시게 된다면 그냥. 그렇죠. 부장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별로. 그래서 동호인들 점수가 되게 많이 헷갈린다고 하더라고요. 오케이! 원 세컨! 원 세컨! 오! 원 맥크! 원 맥크! 원 맥크! 원eenth 맥크! сколько 그거 안쪽이신게 긴장한 거거든? 내가 이렇게 못 치지 않았기 때문에... 오케이! 바로 빨리! 너무 두꺼웠어. 아 이거 끝냈어야 재미있지 마. 아 진짜요? 이거 끝냈어야 재미있는 거거든요. 시작한 지 2분 만에 그냥 끝나는 게 진짜 웃긴 건데 그걸 못 웃기고 있다. 와, I'm too small.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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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thank you. Small, small, small. 매일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찍은 데가 없는데 했더니 이런 씨, 이거. 이거 정말 물리인데 이게. 우리 소품이 형한테 죄송해 죽겠네. 우리가 사람들이 와서 이걸로 막 쳐서 그렇구나. 하나 사야 되는데. 근데 그게 꼬치려지도 않지, 그렇지? 꼬치려지도 않네, 솔직히 나. 익스텐션을 이용해서 친다라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오케이. 아, 디펜스, 디펜스 I forget. 와우! 두 번 다시. 하하. 포지션, 포지션. 근데 여러분 쉽지 않아요. 26점짜리가 무슨 까불면 안 됩니다. 이것도 얇게 쳐야 되는데. 아, 이거 걸어치기를 한 번도 끌면. 아, 이거 얇게 가야 되는데. 아, 이거 얇게 가야 되는데. 와우! 아... 자, 라스트 포인트. 라스트, 라스트 포인트. 라스트, 오케이. 라스트, 오케이. 아, 아... 오케이. 아, 하하하. 네 아 그것도 있을 것 같고 아 체크 아 체크 아니면 오케이 와 그 회전이 나올까? 회전이 안날 것 같은데 에이 키스가 으응 감사합니다 자, 8대1 남았습니다, 8대1. 세계 대결, 아이컴 디지털 뱅크에서 제공하는 상금 15억원짜리 게임. 15억원짜리 게임, 정국 파스트 1점. 우와. 노 프로블렘, 노 프로블렘. 저는 이 상금을 받으면 우리 서프로님에게 다 예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5억이요? 15억원. 당구 발전을 위해서. 고맙습니다. 이 해천초초라는 게 이게 너무... 우와, 브라보. 원 뱅, 원 뱅. 원 뱅. 자, 이게 원 뱅크겠죠, 당연히. 해천을 다 주시네, 얇게 친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우와, 그러네요. 피스가 없죠? 정확하게. 와, 2점. 4점 남고.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나, 하이. 나, 하이. 또 때메어, 또 때메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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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하. 하, 까비. 하, 그렇지. 프라들이 원래 이렇게 얇아. 오오오오오오오오. 아, 얇아. 아, 저 쟤 좀 더 죽고 왔어야 되네. 두꺼운 키스였으니까요. 마이너스에 더. 아, 마이너스에 더. 여계전. 어, 어. 그러면 아예 안 갈까봐. 아직 그게 안 썼어요. 오, 좋아요. 컴온. 근데 진짜 왜냐면. 디펜스. 프로님, 프로님이시고. 장난이 없으신 것 같아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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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왜냐면. 뒷공도. 왜냐면 제 실력을 봤거든요. 얘가 그래도 기본공은 치는 애다. 이러면 최대한 주면 안 된다. 자, 플레이트 샷을 봐나요? 아니면 얇게. 암으로 돌려치기. 얇게. 오. 와. 포지션, 포지션. 컴온, 컴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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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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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키스. 아. 키스. 아. 안으로. 걸어치기. 걸어치기를 하신다고요? 걸어치기는 노키스. 와. 동호인들은 무조건 다 넣어치기를 치는데 걸어치기를 치신답니다. 걸어치기를 치신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 포지션. 오케이. 오케이. 오. 포지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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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없어요. 없어요. 아. 이게 제가 핵인으로는 없어요. 이야. 와. 키스가 있고. 비켜치기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 붙어있어서요. 맞추뻔. 맞추뻔. 이게 붙어있는데 비켜치기가 가능한가? 와. 너무 얇아. 너무 얇아. 아. 키스가 있어서 회전을 더 줄걸. 오케이. 디펜스.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쳐야지. 오케이. 아. 이게 쉽지가 않다 진짜. 와. 10대 2. 이게 되는구나. 오.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러니까요. 라스트 포인트. 와. 어렵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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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th. 자. 여러분들. 누가 우리 가야 키스가 조금 배제될 것 같다 생각이 있어요. 여기에서 아예 짧게. 두껍게 가면 반대로 키스가 있으니까 거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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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거기로 가죠 딱 거기로 가죠 진짜 그게 진짜 딱 거기로 가요 슬로우로 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보는 게 좋아요 근데 두껍게 하면 얘가 일로 올까봐 얇게 좀 끌어서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해 그치? 얇게 끌어서 키스를 100% 배제한다가 안 되니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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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역시 완벽하십니다 완벽하시네요 우리 쿠도롱 선수 형님과 두세민 프로님과 우리 김형 프로님과 함께 스카치 경기도 재밌게 하고 1대1 이벤트 경기 했는데 10대2 여러분 내라 이러겠지만 저한테 막상 와서 무장했으면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즐겁게 이벤트 경기를 마무리했고요 이순 채널 구독자분들도 우리 에콤스포츠 채널 많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 채널 대라이 끝났다 이순 채널 이순 채널 이순 채널 이순 채널